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더 할까요? 칼! 아서? 아서? 아서로 역시 아서는 크리지 아니면 진짜 극, 극한의 데미지?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평타? 7단계야? 이것도? 이제 슬슬 오케이 아 주 딜을 아프로디테 라는거지 그러면은 극한의 크리율로 대박 데미지를 꿈꾸는거지 크리율은 낮지만 그것이 바로 상남자 망치다 자 허세기 돌진공격? 어? 이히? 느려서 별로임 이거 공속이 너무 느림 음 돌진공격 두번이면은 개쌤 어? 아 무기별로 망치 다 달라요 망치빠를 잘 받는 무기가 있고 별로 안 받는 무기들이 있어 자 일로와 좀 은혜가 하나다 하나 밖에 안나오냐? 저 음빨 좀만 깨면 은혜 하나 나오 하고 죽을 수진 어? 죽일 수진 죽을 수진 네 죽을 수진 아 아이쿠 존나 쎄 스치면 사막 에헤이 약화 관련된 거 해야 되는데 스읍 아 이것도 존나 쓸모 없는데 이럴 두번은 좀 에반데 마법장이나 채울까? 스읍 쓸모 있는 마법이 스읍 스읍 3은 평타를 계속 치니까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평타를 계속 짜서 이건 없다고 쳐야 되고 1번 안유 2번인데 복수?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꽁이나나 하더라고 나와라 공격 공격 아니면 돌진공격 배후공격? 촛붙지 않아 아 좀나 느려지 돌진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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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돌진공격 가자 또 너야? 아이차 장판 뭔데 이 무기가 깡데미지가 쌤 이 야서 거미 여기서 이제 아르테미스로 완벽하게 이 게임은 퍼센트 증가하는 그런게 많아서 이제 기본 데미지가 세면은 펑튀기 되는게 장난아니 여기서 돌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돌공 아르테미스 돌공까지 먹으면은 돌공이 미칠 것 같은데 아이차 장판 아이차 장판 아이차 장판 하나? 하나가 어디야? 하하핳 모두리 박살내버리네 모두리 박살내버리네 어흥 ill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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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창맨 오케이 여기서 전체 크리 확률이랑 아니면 듀오 아 떠버렸다 아 떠버렸네 또 아 야래 야래 벌써 떠버렸어 네 크리 기본 크리 확률이 몇 프로지? 5%정도 되나? 3% 되나? 이게 기본 공격에 크리 갔다 와야 되는데 기본 크리 없어? 1%정도 되나? 1%정도 되나? 2%정도 되나? 2%정도 되나? 2%정도 되나? 2%정도 되나? 2%정도 되나? 2%정도 되나? 야뽀은 무조건 뭐하겠네? 내가 생각한 그 리스크 있는 크리를 하려면은 제발 안 가르죠 띠오가 쓸모가 없네 크리티컬 주세요 누나 아 돌짱 오겨도 좋은데 크리티컬 주세요 누나 어 리스크 이제 크리가 뜬다 이거야 아 이거 위험하죠? 아 그만 따라다녀 생명력 보증 약화 대상 피해 증가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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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와 아 미루미루루나 끼고 나니까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성류 코인 뭐야 Embassy 이제 딜트리는 완성했으니까 디버프만 하면 되는데 디온이 돌진 정도? 그런 거 먹으면은 할매 할매 돌진은 좀 아니야 맞추기 존나 힘듬 저거 아 크리 땄다 670 망치 망치 먹을만한 게 뭐가 있지? 돌공은 먹었고 아 배우공격 아이 진짜 개같은거 짭 철갑빙이 보다 큰 헌신 1이나 2? 방어구 빨리 녹이려면은 2인데 난 데미지 남자는 데미지 디옹 나온김에 돌진방사 한만 주십쇼 오케이 기왕 나온김에 돌진방사 좀 줘야지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공속? 노출을 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노출을 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메뉴 안 좋겠어 빨라 남자 두새끼 최상, 최상한가 보소 아, 개척해 아, 이거 강하니까 근접으로 되게 짜증나졌네 짜증나졌네 상대의 약속을 노출시키는게 특기에요 근데 노출 안좋아해 장난해요? 복수 컨셉? 복수 두개나 들었다 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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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왜 나오는데 아, 진짜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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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타 전이 피 먹고 가라고? 아! 맞다 할미가 밥 줬는데 내가 선택하놓고 나 이거 얘가 한마디도 못잡게 하는 거 딱 한번 해봤는데 무접으로는 힘드겠지? 따로 업적 같은 거 없더라? 있을 줄 알았는데 어케 표정 오케이 표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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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있으면 아주 든든하지? 응 더 없나? 아.. 아... 헤헤 어어.. 아니, 왜 자꾸 관우창에 집착하는 거야? 관우창 손가락 아프다고 그녀의 형들과 엘리사alnya 하... 정말... 할매 은혜 안받는다고요? 하... 아이 진짜... 개 짜증 친구들이구만 이거... 디디디 지키러! 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토리 괜히 이게 엑스칼리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번엔 말로 컴패니언 써봐야지 살메 아니 진짜 아 살메 너무 싫어 어허허 아니 계속 나와 너무하네 진짜 근데 이 성역 안 했으면 독도 안 걸리나? 걸려? 손주놈을 구는 한의 마음을 넣어낼는지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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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만 뜨면은 디버프 샘 치워질텐데 아! 상점이 있었는데? 아! 강하다 노출! 노출! 떡상 아 뭐야! 개승였다 가네? 이리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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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193몬트 육포가 안되네 아하하 아 아 아 그 망아리 그 망아리는 꼭 방에서 나갈 때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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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퇴 안단대메 그 망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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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으면은 크리 3000 더 떴겠는데? 100원 100원 딸이다 크리 3000 더 받겠어 부셔버림 좋아용 이 새끼 테마 뭔데? 아아 오! 크리율 1% 증가 아주 소중한 크리율이다 딱 1200원이네 피 파밍까지 낭낭하게 안 보여줘도 된다고요? 이 폭발은 나에게 이동한 거라 다시 다시 다시와 사이기야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해 이 폭발은 맞습니다 이 폭발은 나라 나의 폭발은 날씨가 이 폭발은 다리 이 폭발은 난이 그리기의 위출을 상폐 없어졌다 넌 I shall not fall for you again, you apriot! You hit! You test my patience Oh, yeah, 현옥이 패턴 다 끊어버리네 진짜 개사기네, ㅅㅂ 야, 맞자고래, 이게 아 이게 친척이지, 아 아니 패턴을 다시 피네 관우 특공 빌드? 찐막할까 찐막? 고나우 고나우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론 승리보 탭 탭 탭 탭